자, 이제 아주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들었어요. 커피, 자동차, 아이스크림, 운동화, 가방, 게임 등등. 요즘은 가장 핫한 브랜드의 모델은 다 아이린 씨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저를 항상 찾아주신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같은 거 찍고 나면 멤버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요? 어때요? 이건 뭐 멤버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제가 언니의 별명을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저희 단체로 다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언니가 크게 한턱을 쏜 거예요. 아, 크게? 저희는 막 이거 이거 나눌까? 약간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누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언니가 이제 이렇게 결제할게요 하고 딱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남자다이. 네, 그래서 언니한테 이 시대 최고의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여성 배주연. 배주연 씨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글쎄 이 광고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옛날 연습생 때부터도 되게 서스름 없이 돈을 먼저 착해서 착! 옛날부터 20대 최고의 여성이었어요. 어느 시대를 태어나든 최고의 여성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 우리한테 최고의 여성은 먼저 카드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사줄게요. 아, 언니. 아, 언니는 내주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취해서 주정부를 드릴게요. 언니한테 못할 말 할 수 있어요. 주정부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